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풀매싱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. 아 완벽해. 내 이걸 말했어. 자 우리팀 마피아 정이 몽근이 상대 팀의 폭풍이랑 제왕이랑 공팔이랑 비빔밥이 만만치 않다. 성공은 다 레베카로 맞춰주세요. 빡 집중하고 한번 해보자. 아 이렇게 한 세 판을 했어야 되는데. 우와 사베카. 저쪽도 사베카. 간다. 가자. 똑같은 소리가 무슨 서라운드처럼 메아리처럼 에코처럼 울린다. 내가 간다. 아 씨. 아 레베카. 아 레베카 중에 내가 제일 빨리 죽었어. 빈밥이 레베카 원부스트. 빈밥이 널 레베카 가만히 주지 않겠어. 야 빈밥이 레베카 캐리하고 있네. 자 빈밥이 레베카 잘가라. 아 빈밥이 레베카 아닌가. 자 레베카 빨리 잡자. 이제 레베카 지워줘야지. 자 이거 딱 보니까 얘네들 이제 레베카 없애고 이제 제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자 이거 먹고. 야 킹콩구원 씨. 자 하쿠바까지 마무리 아주 제대로 했죠. 뭐야 이거. 누가 도플라밍고 돌고 왔니? 자 여기 일단은. 조금 조금씩. 자 레베카 씨. 레베카 씨. 하쿠바 각이다. 여기는 기필코 내가 가져가겠다. 아 근데 기법 속도 너무 느려. 오우 씨. 야 이제 기법. 야 기법 너무 느려. 캐반드 씨. 반가 반가. 참니?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. 아우 최선을 다했다. 아우 그래도 이겼네 깔끔하네. 아냐 은근 좋은 것 같진 않아. 아 뭐야 로우보다 레베카. 근데 내가. 내가 MVP를 받은 이유는. 사실 하쿠바가 좀 캐리 한거지. 응.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. 이 조합으로 한 번 더. 이 조합으로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. 얘들아. 아. 아. 비빔밥이 도피였네. 얘들아. 이 조합으로 정확히 한 번만 더 해볼게. 이게 레베카 대전 이제. 이제 이게 좀 제대로 걸리니까. 59분에 한 번 하고. 그 다음에 B공으로 넘어갈게. 알겠지? 자 한 번만 더 가갈게. 이제야. 이제야 조금 뭔가. 캐릭터가 좀 잡히는 것 같거든. 59분에. 레베카 조합으로 한 번 더 간다. 어. 요게 조금. 이제서야 좀. 자리가 잡히네. 자. 59분에. 요 조합으로. 요 인원으로. 고대로 한 번 더 가겠어요. 어. 쓰읍. 이제야 자리를 잡았어. 이렇게 해야지 게임을. 자. 59분에 갑니다. 59분에 가고. 요게임 끝나고 나서. 이제 전체비공으로 간다. 오케이? 레베카 너무 느려. 레베카 너무 느려가지고. 데려. 아니야. 이건 내 작전이니까. 내 작전을 공개하진 않겠어. 자. 59분에 간다. 자. 레베카. 두 개만 더 있으면 레베카 65가는 건데. 전체비공 조건은. 신샹크스랑 레일리랑. 검수 빼고. 나머지 모든 캐릭. 부스트랑 서포트랑 다 허용. 레베카 목소리. 서라운드 에코. 에코처럼 막 들리잖아. 자. 59분 1분뒤에 갑니다. 1분뒤에. 정확히 1분뒤에 그냥 갑니다. 들어가잉. 자. 레벨 100도 상관없어. 자. 59분에 정확히 출발할 거야. 너희들도 59분 딱 되면 그냥 바로 들어와잉. 1분뒤에 바로. 요거 우리 레베카 대전하는 거. 요거 편집해갖고 내가. 내일이나 모레까지. 유튜브에 또 올려줄게. 드레스로자대전으로. 지금 본 게 아니야. 그대로 한 거. 그대로 가는 거야. 지금 본 게 아니야. 자. 59분 출발. 레베카 대전이다. 본 게 들어오면 안 된다잉. 본덱 아니야. 본덱 아니야. 이거 드레스로자대전이야. 자. 보자 보자잉. 자. 간다잉. 깔끔하게. 8인 매칭 딱 하고. 마무리 딱 하고. 전체로 넘어가자. 자. 중요하다. 자. 레베카 레베카. 오케이. 완벽. 자. 레베카 성공 잡고. 또 내가. 어. 또 내가 간다. 요. 1234 0805가. 우리 이제 전체 비공할 때. 비공 코드가 될 거야. 자. 사베카. 자. 저쪽도. 사베카. 자. 우리 비빔밥이가 또 레베카 잘 쓰더원. 그렇다면 형이 절로 막 해. 자. 어어. 고만고만한 것들이 싸우니까 이게. 뭐야. 야. 이거 스킬에 갔어. 제왕이 스킬에 갔네. 제왕이 3성인데. 아. 또 내가. 또 내가 스타트 끝내 이거. 뭐야 이거.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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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이겨야지. 저와 함께. 같은 plaintiff 어? 잘 Ara Gibs gradu dum saving Montana. 근데. 아 그래. 어디 아 진짜. 대결 이네. 케몬디씨 되길 형이 질 수 없지 너 케몬디씨 형도 안 케몬디씨 하는데 너 이거 누구 케몬 어이 뭐 레벨카가 훅 들어오네 일단 하쿠바인데 아 아 하쿠바 한번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 082 케몬디씨 너 형 복수 들어간다 082 케몬디씨 자 이거 열렸어 자 여기 간다 일단 여기 형이 먹고 쏘아 그리고 여기로 바로 들어가야 돼 지금 너네들이 밥 터지게 싸울 때 나는 레벨카로 기법을 하겠어 자 여기 여기 아 이거 지겠네 잘하면 아 저 바운드맨을 어떻게 레벨카로 잡냐 야 저거 바운드맨 못 잡아 얘들아 바운드맨 못 잡아 줄 쏘아 줄 쏘아 아 이거 못 잡네 이거 아 이거 안되네 이거 아 캡원으로 학살 실패했어 아쉽다 아 그래도 내가 캐리했는데 아 우리 하비 채널 킹빙밥씨 뭐하십니까 아 어어 3분 동안 레벨카밖에 없었대 그래서 이판의 방법은 사실 일찍 죽는거야 일찍 죽고 다음 카 다음 캐로 들어와서 형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나가갖고 사람 많은데 가갖고 하쿠바로 누워버리는 거야 게임은 머리를 써야 한다. 작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.